영등포구가 아이돌봄 사업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용 대상은 맞벌이로 인해 자녀 양육이 어려운 만 3개월에서 12세 아동을 둔 가정으로 부모의 소득 금액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군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아이돌봄이를 파견해 놀이활동과 식사 간식 주기, 보육시설 동행 등의 임시보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